뮤직비디오 상상에서 확인해범수 네? 오케이 아니 오늘 저녁에 영상으로 촬영하실 것 같은 영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은 아마도? 그럼, 지금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시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저의 채연이, 나의 채연씨가 결혼을 합니다. 오 손 왜이렇게 빨개? 그래서 제가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거든요. 긴장이 돼서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갔다 와서 뭔가 잠도 계속 못 자고 시차다 부정 때문에 목이 굉장히 지금 좀 아픈 상태라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물 좀 많이 마시고 아 오늘은 좀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건 노래를 좀 연습을 하다가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너땜에 잠도 못 자고 너땜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본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우리 세연아 결혼 너무 하면 축하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서 사온 한 장당 탄수화물이 7g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칼로리 25,5kg 이 맛도 있더라구요. 이런 제품을 그리고 두부를 이 타코 시즈닝 미국에서 사온 타코 시즈닝 볶았어요. 더욱더 시즈닝 다른 제품을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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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볼게요 짠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 또띠아 랩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데 칼로리가 이렇게 낮지? 오늘 중요하게 할 일은 거의 다 끝내서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빨리 치차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핸드폰 없어진 것도 치차 적응도 못해서 인슐린 수치도 못 침드시 울고 낮에 정신도 멀쩡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가보죠 아침에 도착 아침에 주문한 공간에 도착 아침에 도착 아침에 도착 오늘의 치카 레스토리 기분이 어때요? 안 떨리시나요? 네 안 떨려요 왜 난 떨려 죽을 것 같아 너 안 떨리는 거야 아침까지는 거야 아침까지는 거야 아침까지는 거야 아침까지는 거야 아침까지는 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거는 아니? 핑크희 별로 맛이 없었고 우왕! 킹즈베리 도넛 처음 와봐요 진짜 화질이 너무 옛날로 돌아왔어 진짜 빵도나 비치다 따뜻한가? 따사해지진 않네 한입만 먹어봐 지연아 아니야 괜찮아 한입 아예 끊으셨나요? 딱히 안 땡겨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빵순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일반 도넛이랑 좀 식감이 달라? 진짜 딱 옛날 빵순이랑 원래 요새 약간 유행이 쫄깃쫄깃한 이런거잖아 좀 담백해? 이거 막 엄청 달지 않아? 그냥 겉에 심한거, 설탕이 좀 달달한 정도? 딱 맛있다 약간 추러스 맛이야 추러스 딱 그렇게 생겼다 나 이런 빵 좋아해 LA에서도 덩킹도넛 가가지고 이런 빵 먹었거든 아 덩킹도넛을 갔어? 미국에서? 실제수가 다 똑같아 덩킹도넛, 맥도날드, 인앤아웃 근데 미국 위로가 없잖아 근데 미국 위로가 없잖아 그녀는 갑자기 파 끼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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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초고에 짠 물이 바꾹을 마라니 바꾹을 배워라 가pa-시세에 최대한 빨리 쓰지 않게 몽작몸을 나면서 내려가 올게요 내쉬는 호흡에 이렇게 말랐어요 그냥 말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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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프를 할거에요 최대한 발은 살짝 밑쪽에 두고 허리는 뜨지않게 내 이지를 하면서 뛸거고 다리를 다 벗고서 다시 뛸 때는 까치발로 뛰는 느낌보다는 내 발 지면 모든 이동에서 굴러내면 끝나는 느낌을 가져봐볼게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것은 한입에 오신vere이기 전에 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면을 구입한 후 면을 구입하는 방법 하얀색 면을 구입한 후 면을 구입했던 곳 면을 구입한 후 면을 구입한 후 치킨을 먹어야지 계란을 먹기 위해 주유가 전혀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먹기 위해 전통받는 중 전통받고 담요 제가 잘 먹는데 물이 잘 먹는데 이것은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것은 불과 이 눈을 먹기 위해 양파에 적극적이 3주 너무 짧다 3주 너무 짧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레일 오픈런 오우 미쳤어 유미 짜장이라고 하죠 일단 한 상 하실까요? 나이 먹을 사람이죠? 짠 이거 먹어도 될 거 같지? 어 먹어도 돼 고기 김치랑 먹어볼게요 어때? 뭐가 맛있어? 짜장? 응 기대된다 짜장면 잘하네 다 강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잘해 짜장 맛집이네 짜장면 음 음 맞지? 음 음 간이 많이 안 세다 어 맛있어 괜찮다 짜장 맛집이었네 하하하 맛있네 상추 먹을 때 끝에 먹는 편? 안 먹는 편 나도 안 먹어 상추 먹으면 항상 잔재가 남아있어 응 나도 얼만큼 먹었는지 확인 나는 거 자기가 청양고추 여기 있어 까먹지마 나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앞으로 어디 가서 고기 굽는 건 자기한테 맡겨야겠다 네 맛있어 응 천천히 먹자 얘도 맛있다 어 뭐야 근데? 뭔지 모르겠다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네 미나리가 굽으니까 향이 별로 안 난다 맛있네 요즘 미나리 향 없어 왜? 등량을 너무 떠서 아 진짜로? 근데 나 미나리 향 싫어해 없으면 오히려 좋아 요즘 그래서 야채들이 향이 없어 고습도 향이 달라 역시 고습 깻잎 좋아해? 나도 깻잎을 안 해 음 상추와 깻잎 난 깻잎 나도 상추는 술안주 상추는 술안주라고? 빡 나 술 마시다가 배부르면 상추 맛 없어 왜? 근데 안 먹으면 되지 않아? 아 나 안주 없으면 술 안 먹어 어 그건 나랑 같네요 신념이 있습니다 저도 날짜내 와 야채 싹 많이 먹는다 음 음 파쌈 매운데? 땀해 먹어 아 매워 아 매워 나 사실 참고만해 매운 걸 잘 못 먹어 이거 먹어봐 아 매워 아 매워 아 오빠 여기가 지금 빨개졌는데? 아 너도 그래 어 어 어 화끈해 와 근데 이 고기랑 삼겹살 짜장면과 삼겹살 조합은 진짜 맛있다 약간 그 영화 있잖아 기생충? 어 어 너 어깬 좀 더 매워 인정? 내꺼보다 좀 더 매워 오빠 지금 다 빨개 아 그치 근데 이제 몸은 피곤하니까 응 응 근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어디까지 아 아 아 아 2시간 후에 양념장 양념장 오는 건가 뭐지? 오는 건가? 어머, 나한테 마시려면 찍고 그냥 바로 올라오 찍고 그냥 빨리 저래 둘 셋 셋 아, 이제 이거 같이 밀어 밀어 넷 다섯 배임 주고 배임 주고 가자 이어서 마지막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만?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땡땡 불 있어 날씨 좋네요 저는 가볍게 유산소만 오늘 빼주겠습니다 이 유나께 유산소만 오늘 조사한 모습 한국에서 만나요 한국에서는 이나의 모습 한국에서 만나요 그 후에 이나의 모습 이 유나께 어휴 어휴 유나께씨 대한민국 우리 잘맞췄다 어휴 약간 제법 원 밀리언 같은데 오우 루프 두둥 두둥 들어가 봅시다 비주얼 룸이피 이게 어떤 베이커리 야 콜라도 있어 이게 콜라야? 오우 원밀리언 케이크 사고싶다 원밀리언 원이넘밀리언 원이넘밀리언 안녕 스타라이스입니다 스타라이스가 누구시죠? 네? 자신 있으세요? 그 언급 자신 있으세요? 스타라이스 스타라이스 이것은 비주얼 도쿄 미니는 오우 저요 실무축니다 오우 트레임 하닐땐 수정 고춧가루 물건이 안 먹으면 돼서 그래서 난 사은이 하루에 만나면 무슨 먹어야 돼? 카페로 가야 돼? 그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카메라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저한테 너무 싫어 이거 맛은 거 같은데 그냥 내일부터 해야 돼 이거 안 했을 때 안 나왔네 이거 안 했을 때 안 나왔네 네 아 대우나 이거 안 받고 이거 안 받고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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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이 오늘 밤이 아까 이거를 얘가 스피킹처럼 이렇게 말опр Y employ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